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2018년도 지방선거를 치른 다음 날의 놀라움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총선이나 대선 가운데서도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선거 결과가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큰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선거 다음 날 이른 아침에 확인한 선거 결과는 여당 압승, 야당 전패였습니다. 당시의 선거 결과에 대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해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번뜩 떠오른 생각이 이렇게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그런 선전과 선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놀라움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다가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지는 남북 평화 시대의 개막이라는 구호 앞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눈이 가려진 결과였습니다. 사실 선거라는 것이 논리나 합리가 우선하기보다도 기분과 감정과 분위기 등이 지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2018년 지방선거가 여건 압승으로 결말을 지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4.15 총선 바라보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외를 강타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의 실물경제는 거의 초토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거의 고사 직전에 내몰리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심각한 경력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였습니다. 최저임금을 급등시켜서 거의 전 산업을 위기상황으로 내몰았고 현장의 아우승이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정책노선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주 52시간의 무리한 도입은 그나마 남아있던 한국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철저하게 와해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문재인 케어로부터 시작해서 탈원전에 이르기까지 포퓰리즘 정책들은 생각을 좀 깊이 하는 사람들하여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종부세, 법인세 등 수십 퍼센트의 세율을 올리는 정책을 감행하였고 생산의용, 투자욕 등 전반위로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지난해 12월 말부터 1월 초순에 걸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이것은 선거법 자체를 흔드는 그런 소위 이야기한 악법이었습니다. 공수처 신설법안,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바탕하는 경찰 권력의 확대와 장악, 여기에다 이미 완성된 공중파의 장악, 사법부 장악, 검찰 무력화 등을 바라보는 이 땅에서 생각을 좀 기피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일군의 사람들은 이번 4.15 총선은 마땅히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는 선거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권 심판론이나 정책 심판론이나 그 다음에 정권 독주 방지론을 별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꽤 많다는 점을 자주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다음 질문은 4.15 총선 분위기입니다. 서로 잘 아는 분들이 모여서 4.15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난다 보면 1군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심판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난 3년을 보고 앞으로 2년 그리고 그 너머 나라의 앞날에 대한 생각과 이번 선거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대다수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선거를 바라볼 때 지난 3년을 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우려를 합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지난 3년과 이번 선거와 향후 3년을 별반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이번 선거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이런 점은 야당이 얼마나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관계없이 맹악하게 우리가 이번 선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향후 3년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지형도는 이 땅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과 연초에 3대 법안이 통과된 것을 보면서 이번 선거에서 그런 법안 통과가 유권자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에 이루어진 3개 법안 통과를 보면서 조금만 생각이 깊은 분들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앞으로도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부분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독주가 허용되면 우리가 그동안 번영을 구가해왔던 최대의 변질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지난 연말과 연초에 통과됐던 3대 법안의 무리한 통과입니다.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6일 날 매일경제신문과 MBN은 여론조사기관인 R&Search에 의뢰해서 전국 지역구 12군데 21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 격정지 6군데에서는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다. 그 앞서는 폭도 상당히 크다는 점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최대 성부처인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20대 총선에 이어서 21대 총선에서도 수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조사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물론 성부라는 것이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그것이 가져온 폐해가 아주 크고 또 대다수 국민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난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도 여권이 작은 폭으로든 큰 폭으로든 승리를 거두게 되면 아마 유권자들은 여당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봅니다. 당신들 그동안 잘해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그동안 해오던 대로 계속하십시오. 이와 같은 그런 승낙 사인을 유권자들이 여당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삶도 생각하는 것만큼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앞날도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만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좀 더 깊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그들이 해온 것을 보면 그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이제껏 해온 것을 보면 그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나라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명한 국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